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여러분 이제 저의 마을이 형으로 오시죠. 썸네일각 잡겠습니다 여러분. 지금 누구 있어? 아 또 다 온다 다 온다 또. 자 여러분 내 집 앞에 일자로 서. 여러분 다 내 집 앞에 일자로 서요. 일자로 서. 오와 열을 잘 맞춰요. 어허 여러분 줄 잘 서요. 자 줄 잘 써라구. 자 자자자. 나 여기. 아 나무 때문에 안 보여. 삼각대형으로 서. 삼각대형. 나를 중심으로. 여길 중심으로 삼각대형으로 서요 여러분. 삼각대형으로 서. 삼각대형으로.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삼각대형으로 서. 삼각대형으로 이렇게 쫙. 좋아 좋아. 쭈님이랑 시연님 빨리 저 뒤로 가야지. 쭈님이랑 시연님 빨리 저 뒤로 가. 아 트레님 빨리 저 뒤로 가. 왼쪽 뒤로. 아 누가 지금 뭐 하는 거야. 아 나를 중심으로 삼각대형으로. 내가 꼭지점이야. 여러분. 내가 꼭지점이라고. 내가. 삼각대형으로 서라고. 삼각대형으로 이렇게. 오케이. 빨리 썸네이가 잡아야 돼. 빨리. 빨리 삼각대형으로 서요 여러분. 아 뭐 하는겨. 이거 지금 렉이야? 나간다. 그럼 다시 들어올게. 일로와. 어우 엄청 많아. 자 여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대형으로서. 나를 중심으로 삼각대형으로.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. 삼각대형으로. 유명cession. 아 내 방에 많이 들어가서. 지금 다 렉 걸리는구나. 어 진짜 핫하네. 자. 핫하네 핫하네. 다시 돌아볼게 다시 마이룸에 들어가서 많이 들어갈지 어휴 진짜 나처럼 마이룸이 핫한 사람 없을거야 여러분 그지? 오늘의 썸네일은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의 썸네일 오케이 하나 자 캡쳐 단체사진 찍는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아우 다들 주차도 꼼꼼하게 해놓으셨네 자 마이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이룸에서 꾸며놨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고 슈퍼챗 처음 했는데 또 많이 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또 고맙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이제 저희 내일 혁명군대전 예선전 할거라 결승을 어디랑 어디랑 하는지 정도는 제가 카페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 구독자 천명이 되고 제대로 한번 처음 실망을 했는데 아 너무 재밌고 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황구님이 함인이 욕했어요 아까도 욕한 사람 있었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하고 매너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제재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바로바로 내보낼 수 있게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이 영상이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고 아유 달려라니 또 마무리 고맙고 네 그래서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못 보았어요 근데 하나는 좀 봤어 막 합이 무슨 발 새끼 막 그러더라고 그니까 여러분 그런 악플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분위기 매너 있는 분위기 예의 있는 분위기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딱 즐겁고 재밌게 게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프를 먹었지만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생합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